언젠가 직장을 나갔을 때 회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나만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.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. 저는 유통에서만 직장생활을 대부분을 했습니다. 물론 물류회사나 제조회사에서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직장생활의 80% 이상을 유통에서 있었죠.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 쪽에서 직장 캐리어를 계속 이어왔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 유통 쪽으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저의 캐리어에서 저는 앞으로 직업적인 전문성을 나만의 먹고 살 기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. 최근에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, 이커먼스상의 이슈 때문에 저의 책 출간 시기는 조금 미뤄졌지만 아마 대략 2024년 12월 말이나 25년 초가 되면 아마 온라인 유통과 관련한 저의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두번째 세번째 책을 내기 위한 지피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. 물론 이 책을 내는 걸로 돈을 많이 번다? 그럴 수 없습니다. 책은 워낙 출판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도 책으로 돈 벌기가 매우 어렵고요. 인쇄 이런저런 것들 아예 기대하기가 좀 무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책을 왜 쓰냐?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책은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의 직업적인 직장의 경력의 한 정리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고요. 그걸 통해서 앞으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좀 이어나갈지를 이제 궁리하는 저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지? 어떠한 영역으로 제가 좀 더 채워나갈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잘 궁리하고 잘 따져보고 제 스스로를 좀 살펴야 되겠죠. 책을 쓴다.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하고 방향을 잡아간다.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자문을 하고 뭐 여러가지의 활동들을 할텐데 그러한 것들을 좀 이제 만들어 나가려는 중입니다. 이런저런 여러가지의 과정들도 있고 길도 있고 잘 살펴보기도 해야 될텐데 따져봐야죠. 챙겨봐야 돼요. 무엇이 되었건 간에 좀 잘 해볼 의향이나 욕심이나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계속 이제 만들어가야 돼요. 앞으로도 잘 이제 더 고민하고 더 염려하고 더 생각하면서 다듬어 가야죠.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. 근데 이런저런 여러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저는 이제 제 혼자 제 이름을 걸고 먹고 살 수 있는 궁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이뤄나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또 열리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. 지금은 지금은 제가 제 스스로를 계속 되돌아보고 그래서 네가 뭘 좀 더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앞으로 괜찮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여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며 지내려 하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이 잘 이제 구축되고 만들어지고 하면 또 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좀 잘 다듬어지고 괜찮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사는 거 쉽지 않고 막막하고 두렵고 겁나잖아요. 저도 저도 이제 나중에 뭘 먹고 살아야 되지 회사라고 하는 곳 직장이라고 하는 곳과 별개로 나의 이제 업을 나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가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그려나가려고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. 겁나더라고요. 두렵더라고요.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거 아닐 거고 웃음이 많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중년 남성들은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책은 쓰고 출판을 앞두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. 부지런히 계속 더 써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다듬어 나가야 되고 따져야 되고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계속 궁리하고 고민하고 걱정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. 잘 살펴봐야죠. 잘 따져보고 결국은 나만의 기술 나만의 무기 나만의 비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좀 우직하게 계속 좀 쌓아가고 축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과정들 그런 길들을 겪어야 그래야 저는 또 이제 성장하고 또 넘어지고 부러지고 하면서 또 혼나기도 하면서 또 성장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래저래 여러가지 생각들 여러가지 고민들 뭐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되지 너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잘 모르겠고 막연하고 두렵고 겁나고 많은 생각들이 이제 왔다 가도 합니다.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에게는 또 어떤 길이 열릴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며 살잖아요.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. 두리뭉실하게 막연한 얘기하지 말라 어집잖게 아는 걸로 뭐 대단한 척 까불어 대면서 얘기하지 마라 온갖 비방과 욕설과 조롱이 난무합니다.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어설프게 알고 아는 것도 없고 한심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에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그릇은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.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결국 내가 하는 말은 돌고 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. 제가 처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 어떤 마음이었냐 나의 역사를 나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다 저장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저도 고집불통이고 좀 기가 얇아가지고 사기도 잘 당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어역도 낫고 조금 하다 보면 안 된다고 싶으면 나와버리는 끈기도 부족하고 이런 한심한 인간이어서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조언도 해주고 자극되는 말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찾기 어려워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런 조언해주는 쓴소리하는 이가 되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그러하구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지내면서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걱정 더 많은 염려가 없을 수 없다 계속된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겁내고 우려하고 염려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뭘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뭘 할 수 있는데로 초점이 좀 이어져 가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그래서 네가 내가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에 내 자신을 좀 더 괜찮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 투여해서 좀 더 나은 존재로 좀 변화되게끔 해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들여야죠 공부해야죠 공들여야죠 남을 관찰하고 배우고 엿보고 나도 실행해보고 또 넘어지고 생행차고 겪고 바보 소리 듣고 한심한 짓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러한 계속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을 하며 잘 가보자 라고 제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야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많은 것들을 나의 내공을 좀 더 키우고 독립성도 키우고 돈 버는 능력도 키워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 또 나아져보자 라고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고 한심하고 이런 멍청하고 진짜 어리석은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저에게 어집자는 지식으로 알량하게 안어치간다라고 욕 안하셔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심하고 모자라고 아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고 한심하고 아둔한 짓거리를 워낙 많이 해서 그러지 말자고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중이고 인생을 편하게 살아왔다라고 저한테 막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인생 편하게 살아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이래저래 앞으로도 살아가는 게 좀 많이 막막할 것 같기도 하고 겁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두고 보고 지켜보고 또 마음 굳게 먹고 살아야죠 저는 이승용 씨라고 하는 3억 5천만원의 전제 을 쓴 저자의 책 그 책을 되게 좀 마음 깊게 좀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10년 동안 3억 5천만원의 빚을 갚으려고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면서 일곱 가지에서 아홉 가지 일을 했던 그 사람 이제 숙인데 뭐 그분만큼은 아니지만 뭐 저도 인생이 추락해서 난감하고 힘들고 고민스러웠던 적도 있고 좀 안 좋은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또 지금은 거짓말처럼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벌어졌던 일이 없기 때문에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래저래 행설수설 했는데요 결론은 나의 직업적인 독립 나의 먹고살 수 있는 생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겠다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뭐 이게 저의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